네, 좀 멋있는 컨셉 할까? 네, 뭐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고잉 세븐틴에서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 약간 돈 라인인데 사실 저로 생각하지 못하게 약간 좀 활약했어요 아 돈을 찾았으니까 오늘 화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요? 어제 야식 안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, 편하게 알겠죠? 2020년도에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 있나요? 없었던 것 같아요 때려주고 싶은 멤버가 있었나요? 아니요, 없었어요 저도 질문이 없습니다 네?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촬영장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이 곡을 딱 틀어야겠다고 생각한 곡이 있나요? 사실 오늘 DJ로서 활약한 게 없어가지고 승관이랑 도겸이가 많이 활약한 것 같아서 수당만 같이 벌어가고 네 아, 좋네요 좋은 동료를 두셨군요 맞습니다 오케이! 아, 지금 촬영형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너무 시끄러운데요? 너무 시끄럽죠? 네 2020년 고잉 세븐틴 때문에 박힌 모습이 있다면? 살이 좀 많이 쪘는데 네네 그 모습이 고잉 세븐틴에 정확히 다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나에게 저런 포동포동한 모습도 있구나 네 잘 먹여주고 잘 먹여주고 컨텐츠 자체가 너무 편하니까 이게 피디형 누나들을 잘못인 거네요? 그렇죠, 그렇죠 제가 살 찐 거 다 피디형 누나들? 오늘 화보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준비한 개인기 아, 샤프를 준비하셨구나 아, 안 물어봤으면 서운할 뻔했잖아요 알겠습니다, 오늘 질문 끝났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되게, 그러니까 질문들이 되게 의미가 없네요 맞아요, 맞아요 오늘 옷을 잘 안 입으셨네요? 이렇게 팔이 없으세요? 안 추우세요? 계절감에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네네 제가 안 입어본 스타일이라서 아까 디에잇 군이 올 한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디노 씨를 꼽았어요 진짜요? 네 한 마디 해주시죠 나도 형이야 사실 뻥이에요 네 네 앞으로 고잉 세븐틴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고잉 세븐틴 촬영은 사실 기대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, 그렇죠 늘 좋은 추억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컨텐츠인데 내년에도 좀 즐거운 추억과 캐럿분들과 많은 대중분들께 저희들의 케미와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고잉 세븐틴 할 때는 제가 막 더 이렇게 신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진중한 친구거든요, 저 진중한 자신에게 한 마디 그대로의 너가 좋다 진지해도 좋다, 찬아 고잉 세븐틴을 찍으면서 피디 형 누나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고 진짜 많이 느꼈어요 피디 형 누나에게 영상 편지 영상 편지를 몇 개야 하는 거예요? 고잉 세븐틴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? 고잉 스태프분들과 저희의 좀 케미 그걸 더 극대화 시켜주는 것 같아요 고잉 스태프분들이 되게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한 마음 영상 편지 한 마디 그거 대본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봐요 있어요 있어요 오시면 안 돼요, 카메라 초점 나가요 안녕하세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2020년도에도 굉장히 열심히 고잉 촬영을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있나요? 아 진짜 많이 기억나긴 하는데 저는 천고마비 어떤 것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죠? 번지점프라는 걸 살면서 처음 해봐서 네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게임에서 이겼는데 뛴 것도 재밌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좀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성공 왜? 실패지 실패지? 와 실패다 아 그러네 멤버 중에 저희 멤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꾸며내고 있는 거 같아요 표정이 아니 아니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나 알았어요 왠만 어차피 여기서 잘 안 보이거든요 멤버 중에 한 명을 덕질해야 한다면 저는 정한이 형 아 저요? 네 정한이 형님께 그 영상 편지 한번 아니 이게 이게 사랑의 영상 편지라는 콘텐츠야 무슨 편지? 정한이 형 좋아해 아 네 정한이 형이 아주 좋아할 거 같아요 아 제가 아까 뒤에서 볼 때 정말 감각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감각적일 수가 있나요? 글쎄 글쎄 어머니가 미용 자격증이 있으시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?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번 엄마 와해 어머니가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2021년에 고잉 세븐틴을 위해서 생각해놓은 아이디어가 있나요? 없습니다 아 그럼 지금 당장 해서 조금 생각해본다면? 저희가 번지점핑을 했잖아요 네네네 다음에 스파이다이딩 오늘 화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? 춤인가요? 노래인가요? 성대모사 개인인가요? 숨 쉬는 걸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럼 숨 한번 아깔나게 한번 쉬어주세요 올 한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버논씨가 선정되셨어요 아까 촬영을 했던 원우에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원우에게 영상 편지 우리 둘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유머코드가 있어서 형이랑 지내는 게 되게 즐겁고 좋아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이 공유하자 아 좋습니다 원우가 좋아하겠네요 왜 본인을 인터뷰어로 선택을 한 거 같나요? 가장 진중하게 근데 진중하면 재미없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멤버들을 인터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? 아직 안 해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? 저 돈 나이 시즈의 시 시 돈 나이 네 다들 이해하셨죠? 네 1편도 재밌었고 2편도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두 편 다 이겨서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아 진짜 다음에는 꼭 상금에 사시길 바랄게요 제가 다음에 마피아가 되면은 형 오늘 꼭 죽여야겠어요 아 그러지 말아요 인터뷰하기 가장 어려운 멤버 그리고 쉬운 멤버는? 번호 씨가 가장 어려웠어요 아 진짜로요? 진짜로? 네 제일 리액션이 저조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요 가장 쉬웠던 멤버는 디노와 우지가 좀 재밌었었던 멤버 아 그래요? 네 고맙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해주세요 고잉 세븐틴에서 가장 힘들었던 촬영과 그 이유? 아 그 쥐 잡기 아 나도 그걸로 대답할 거예요 어 쥐 잡기가 그거 진짜 힘들었어 쥐들이 너무 숨어있어서 진짜 찾기 너무 힘들었어 네 그리고 너무 장소가 광범위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 이제 추격전은 하지 말자 저 이제 힘드니까 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전 원우에요 올 한 해 가장 뭐야? 형 이거 인터뷰 안 했어? 안 했어 아니 아까 정한이 형이 날 인터뷰했는데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로 버논씨가 선정되셨어요 아까 촬영을 했던 원우에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 거짓말이에요 그 윤정한 인터뷰어는 거짓말로 인터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원우 형이 지금 인터뷰를 하네 이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 고마웠던 멤버요? 저는 조슈아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유는? 몰라요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?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미스테리 아니에요 미스터리에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미스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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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겸이의 소위 말하는 그 글 뭐라고 해야 할까요? 뻘짓? 뻘짓 9번 9번 초코시락 초코시락 요즘 초코랑 같이 오는 게 이게 아닌데?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2020년 고잉 세븐틴 때문에 바뀐 모습이 있다면? 다른 데서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충분히 즐기는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되게 유익하네요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약간 꾸러기 탐구생활 같이 그럼요 고잉 세븐틴에서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 이유 저는 아직까지 활약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도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활약만 남았다 아 2021년을 위해 다 남겨두었다 그렇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슈안입니다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가 있다면?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 정한이로 할게요 이유는? 자주 같이 얘기해줘서 속마음 털기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?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이 멤버는 내가 꼭 스타일링 해주고 싶다 하는 멤버는? 디노 왜요? 네 한 번 해줘 보고 싶어요 본인의 의상 스타일링은 몇 점? 10점 만점에 9점? 자신감이 넘치네요 자신감이 넘치네요 제가 보기엔 3점인데 제가 보기엔 3점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레트로 그리고 믹스 앤 매치는? 글쎄요 글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기입니다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는? 어떻게 한 명만 골라요? 생각해서 고르셔야죠 저요 네 고잉 세븐틴에서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 이유? 오늘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많이 힘드네요 아 좀 고생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래도 뭐 뿌듯합니다 1년에 한 번쯤이야 아 그러면 매년 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? 네 저희한테 동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?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거예요 가능하다면? 아니 뭐 혼자서 하세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면?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? 포토그래퍼 겸 에디터예요 한 명의 단독 화보를 촬영해야 한다면 누구? 디노 아니면 승관?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오늘 찍었는데 생각보다 사진이 멋있게 나와서 좀 더 다양한 뭔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왜요? 왜요? 어쩌라고 라고 말하러 하래 아 인터뷰가 아니네요 별로 화보 촬영 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찍으시는지 멤버들을 워낙 잘 아니까 멤버들의 뭔가 가장 예쁜 모습을 담고 싶고 멤버들도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맘 편하게 본인이 더 편하게 예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 찍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 한 명을 고를 수 없어요 저는 진짜 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한테 다 너무 고맙습니다 식상해요 버논이 할게요 고잉 세븐틴에서 자신이 활약했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 이유 아 많죠 제가 또 전생연분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? 오늘요? DJ였죠 목 다 셌잖아요 지금 나는 오늘 어떤 멤버가 호응해줄 때 가장 신났다 아 저는 옆에 같은 DJ였던 도겸 씨와 이제 이런 춤을 췄는데 되게 재밌었고 모든 멤버들이 같이 즐겨주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정한 씨가 가장 고마웠던 멤버를 승관 씨로 지목하셨는데 정말? 오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요즘 뭐야 정한이 형 이제 저를 이제 좀 알아주네요 저의 진가를 저도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정한 씨랑 호응 한번 해주시죠 아 그러게요 네 셰킷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 뻥이야 안 했어? 어? 뻥이야? 아 그거 못 들었어 아니 이거 동시에 들으니까 아니 이거 뻥이에요 라고 했잖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동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해 가장 고마웠던 멤버 아 고마웠던 멤버 아 모두 고맙지만 제 자신에게 고맙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아 제가 생일선물도 사드렸는데 저는 안 고마우신가요?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음에 드셨나요? 아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버논이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장식해두셨나요? 아니요 아니요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? 아 뭐 매회가 너무 레전드여서 진짜 기회가 다 남는데 기억이 다 남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나잇 시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일단 좀 파격적이 좀 재밌는 콘텐츠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리나잇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메이크업 박스가 있으면 메이크업 스펀지 아시죠? 네 그 친구 외롭잖아요 무인도에서 스펀지를 여기다 두고 스펀지밥 혹시 그 버논씨가 주최했던 8월의 크리스마스는 기억에 안 남으시는지 아 버논의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런 게 있었군요 아 이거 아 죄송해요 그게 그냥 죽진 않아가지고 그냥 죽지 아 네 아 그래도 재밌었어요 버논이랑 같이 게임했잖아요 네 맞아요 날 뭘로 보는 거예요? 봤어 방금? 잘 봤다 네 그 오늘 포지션이 무엇이었죠? 제가 DJ였습니다 아 네 도겸씨가 생각하는 오늘의 곡은? 오늘의 곡 오늘의 곡 오늘의 곡 오늘의 노래 오늘의 노래 오늘의 노래 EDM? 제목 하나도 몰라 예능에 대한 열정의 원천은? 어 고잉 세븐틴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? 네 끝났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?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노래 오늘의 노래 오늘의 곡은 ente